이거 사연이 열자 안에 뭐 있을 것 같다 어? 이거 뭐야? 안에 뭐 있을 것 같아? 별로 관심이 없구나 이거 사연이 어린이들 선물인데 어? 잘못 반했다 미안해 이거 맞을까요? 선물? 선물? 이거 아빠꺼 아니야 내고편이 쇼핑몰은 아빠꺼 자 이거는 아빠가 라이브에서 조립해도 돼 그러니까 아빠가 라이브에서 조립해도 돼 서연이 대신에 서연이 옆에 있대 이거 나 만들고 분해해서 다시 나한테 줘야해 저의 말은? 저의 말은? 그 날은 아는 여행? 그 날은?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말은?